자막 동작 혼자 V LIVE 하는게 정말 전화 좋아요 왜요? 더보기 왜요? 난 아직 그겁고 우리 비하인드를 한번 풀어 볼까요? 저번에 형 작업실에서 V LIVE 할 때 다 풀었네. 잘 가. 형 얘기는 많이 했어요. 그만해야 돼. 너무 많이 해주면 좋지 않나? 제가 저번에 밀당수 한 번 했죠. 제가 저번에 밀당수 한 번 했죠. 아 안 돼요. 올 거야 올 거야. 먼저 오지 마. 아 진짜. 나 잘 몰라. 기다려. 알아서 온다고. 아 형 그러니까 형. 형주 형이 우리가 그러는 거야. 에이. 다시 한 번씩 해 볼게. 나 마침 안 먹고 있어. 말씀 안 하시잖아요. 형 뭐 있으실까요? 전화를 했죠. 온다 봐봐. 근데 내가 끊었잖아. 그거는 못 봤을 거 같아. 지금은 뭐 있다니까. 콜미. 아 그럼 콜미 그런 거 아니야? 내가 어떻게 해? 나 마침 돼 그냥. 나 바빠 왜 이렇게 해. 형 형이 전화하라. 왜 힘들어? 왜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어. 나 지금 브이앱 보고 있네. 왜 안 보고 있는 척 하냐. 그래서 지금 바로 받았구나. 아 너 좀 끊어. 전화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한테는 하고 싶지 않아요. 어 왜. 집착하지 마 나한테. 보는 사람 나밖에 없을걸? 형 나도 궁금한 게 있어요. 어제 왜 한 시간 반 전에 생일 축하한다 했어? 어? 내가 언제 하고 싶어서. 응. 알았어. 힘들었죠. 예비 18이 짱입니다. 형 밥 먹었어? 안 먹었어. 알았어. 안녕하세요. 목소리 턴 뭐야? 다시 다시. 안녕하세요. 뭐 끝이야? 안녕하세요 여러분. 보고 싶어요. 성화 형은 우리 우영이 생일 축하 많이 해주세요. 이러고 했단 말이야. 으응. 아 괜찮습니다. 우리 우영이는 제가 축하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. 네 알겠습니다. 하.. 여러분. 생활살이 없는 거 같아요. 이게 빅빵이에요. 보이죠? 전화 또 왔잖아요. 에? 할 말 남았어? 에이팀 사랑해요. 오늘 내 생일이야. 너도 사랑해. 알았어. 하나 둘 셋. 끄 끄 끄 끄 끄?